테일 아냐 유사님? 테일 아냐? 알로란트 챔피언스 서울 팝업에 초청받은 IAM팀 인플루언서팀 5인용팀과 이벤트 매치진행을 위해 라이엇 코리아 본사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라이엇 본사입니다 따라라라따 와... 야 뭐야 지디냐? 예? 아 못들어오나? 애초에 못들어오나?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22번? 음료수가 왜이렇게 싸? 구입 야... 이게 진짜 원가인가? 아니 진짜 복진인가? 야 뭐야 육개장이... 육개장 400원인데? 어 뭐야 형 육개장이야? 아... 어 요런식으로 와 지리네? 어 나도 그럼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지금... 400원짜리 신라면 뽑았습니다 400원짜리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음료수들로 마무리 지으려고 이게 다 공짜입니까 형님? 무조건 여기에 모토가 있어요 여기 뭡니까? 여기 모토가 무엇이냐? 모토 뭡니까? 이렇게 공짜인 것들은 너네 몸에 좋은 것들 아... 우리 직원들 몸에 좋은건 다 공짜 어... 약간... 좀 약간 해가 돼 어... 정크푸드들 정크푸드 근데... 근데 펩치콜라가 얼마야? 300원이요? 오? 잠시만...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아... 관계자분들만? 이거 여기다 버릴게요 다 찍어 PC방 있다고요 형님? 1대1? 아 나 피팟 피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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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팔을 몬 피파 여기 저 아이옷인데 피팔을 맞네 아 진짜 이거는 형님 형님 뭐 형님 형님 팔 대세요 가슴 피세요 와 형님 가슴 피세요 400원짜리 신라면 맛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표지선보다 살짝 물 조금 넣어줘야 되는 거 이거 국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와 400원이라 그런 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야야야 맥주 마시면 어떡해 맥주가 아니라 이거 레모네이드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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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그냥 죽였어 라면 살해했어 라면 찔렀어 이제 직원분 한번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 찍으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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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한번 쉬어 볼까요 여기서 어... 이거... 이거 살짝 감성 있다 그 이번에 신스킨 나오는 거 디자인 좀 업그레이드 지키고 디자인 그 모서리 좀 테두리에 획 좀 추가해줘 목이 마르신가보다 많이 아니 근데 없는데요? 죄송한데 어... 없는... 이제 다 먹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귀엽네 어디서 오셨냐고? 컨팅조차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아니고 저희 직원이예요 아 직원이에요? 그 컨셉 아니에요 바꿨어요? 조심하세요 어디서 왔어? 저기 넌 연예인이야 어디서 왔어? 저기 넌 연예인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 뭐야 스카라리 어씨 연예인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승물 승물이요? 잠시만 어? 뭐야 발로란트 무선 충전기 발로란트 마스터 샹하이 위널 젠지 스포츠? 예? 완전 아니네 어? 뭐야 뭔데 야 뭐야 마스터드 상하이 트로피가 와 이거 아이소컵 마스터드 상하이 트로피가 있는데요 키캡 잠시만 마스터드 상하이 키캡을 여러분들 이거 완전 개요 에어트럭 아닙니까 대박 이걸 선물로 와 또 퍼시픽 공식 스폰서죠 헐사의 슬리프 암 슬리프 아 괜찮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촬영하는거야? 알아서 할게 그냥 기본이에요 이 정도 와 너무 높다 아이소컵 알았어 알았어 저번에 부분 뭐야 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번이 자랑이요 와 와 와 와 여기서 이렇게 와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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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새일을 알아야 이자. 새일을 알아야? 나노앉아도 될까? 예? 아 그게 무슨소리에요. 앞에 의자가 있는데.. 여기 다른 군데도 앉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앉으니.. 와 영문이다. 와 뭐야 여기 지낸다. 어어 Chaimba 계란입 제가 4배로 한번 해드리죠 데배로 좀 해드리죠 자 여러분 지금 사격장을 쳤는데 감도 4배로 하니까 지금 5개 졌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5인용 팀한테 지금 질수도 있습니다 혹시 팬텀인가요? 물총이네요 물총 오오 사비하나 사비하나 나 앉았다 앉았어야지 아니 궁필 티내는거 진짜 짜증나네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세요 형님 뒤질래 주 request 뭐야 우와 진짜 패고싶다 어 반진어 5위전을 봐주세요 logarithisch 야, 이틀야, 이틀야, 이틀야. 아, 이틀야. 아, 이틀야. 어, 내가, 우리가 이틀야. 와, 대박. 멋있다. 야, 근데 진짜 세이지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와, 프렌즈 무슨 일이야? 야, 이렇게 쇼매치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야, 오늘 여기 현장에 안 보니까 굉장히 열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여러분들. 이 팬분들의 이 성원이 느껴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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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